네 먼저 약간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제가 제기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가 조작 의혹의 근거가 되는 문건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문건을 포함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은 따로 배포하지 않을 예정임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이 자리에서 각 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전체 14페이지로 구성된 문서로 제목은 M사 합병 추진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작성 시점이 2015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을 결의했던 통합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참고로 통합을 공시했던 통합이사회는 2015년 5월 26일이었고 양사의 주주총회는 7월 17일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합병의 계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모직이 합병의 주체가 되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며 두 번째 합병 비율은 제1모직과 삼성물산 1대 0.38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합병 후 삼성그룹의 지분율은 36.1%로 합병 전과 후의 지분율을 주주별로 적어놨는데 부회장 23.2% BJ와 SH는 7.8% 회장님은 3.4%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절차를 일정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합병 결의 주총 소집 이사회를 6월 22일 합병 승인 주총을 8월 14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를 9월 3일 채권자 보호 절차 종료를 9월 18일 합병 기일을 10월 1일로 예상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보이는 SECL의 201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26일로 특정하고 그 이전에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는 물산의 GDR 즉 삼성물산의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변경 상장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합병 일정에 병행하고 삼성물산이 피합병 되더라도 합병사의 상호는 삼성물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의 순환출자 해소 의무에서는 현재 그룹의 순환출자고리 총 10개 중 9개는 관계사 보유 모직 지분이며 1개는 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삼성의 문서임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는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제1모직 그룹 지분이 51.8%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주총 통과하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주총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합병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가 중요한데요 삼성물산의 주총 통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총 의결권 행사 시점의 주식 가격 즉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8월 14일로 예상되는 주총 9월 3일로 예상되는 주식 매수 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악재 요인은 1분기 실적의 반영 또는 합병 이사회 및 공시 전에 시장에 오픈하여 주가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고 주가의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 7, 8월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삼성물산 주가의 악재는 합병 이사회 전에 미리 반영하여 주가를 낮추고 이사회 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의결권 확보 및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삼성물산과 제1모직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낮추려는 주가 조작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와 조회 공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서는 삼성물산의 우선주 처리 방안과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5월 중순경 양사 합병 TF를 구성하여 각종 계약관계 등 합병 추진 시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별점 자료로 들어 있는데 첫째는 양사의 경영 현황, 둘째는 합병 전후의 지분율 변동, 셋째는 합병 일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무위에서도 질의했다시피 지난 2016년 5월에 서울지방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상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며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 서울지방고등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아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와 함께 검찰에 빠른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